소상공인 여러분, 이제 손쉽게 구독 서비스 운영하세요. 구독 경제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새로운 유통 트렌드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월 구독료를 납부하고 매달 생필품을 배송받거나 정기 결제를 통해 영화나 음악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가 이런 구독 경제에 해당합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도 구독 경제 서비스를 손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구독 경제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첫째, 소상공인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구독 경제 모델로 밀키트, 가치 소비, 선결제, 직접 운영, 모델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처한 각자 상황에 맞게 어떻게 구독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안내하고 민간몰 입점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둘째, 바우처 방식의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구독 경제 진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특히 구독 서비스 제공의 필수 요소인 판넷 플랫폼과 물류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구독 경제 시스템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다할 예정입니다. 셋째, 구독 경제 관련 교육을 신설하거나 고객 만족 지원 센터를 도입하는 등 소상공인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연계합니다. 소상공인의 혁신을 위한 구독 경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인해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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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